안녕하세요. 저 산드라멘예컹입니다. 우리 브랜드 이름 SMK입니다. SMK 안에 보시면 일일같이 보면서 있어요. 11 넘버가 우리 럭키넘버도 있고 11웨이닝이 강하고 페미닌 좋긴 의미가 있어요. 그 SMK 컨셉 프라이어리티 4개가 있어요. 첫번째가 동물보호. 너버2 한국에 제작 다해요. 너버3 수입이 5%를 기부해요. 너버4 진환경하고 이노베이티브 텍스타일을 쓰고 있어요. 우리 SS17 컬렉션 컨셉트가 텐큐 스튜디오 동물 포토 스튜디오 같이 콜라보했고 CARE 아니면 동물보호 아소시이션 같이 콜라보했어요. 그때 5%를 아소시이션한테 기부해요. 스타일로는 조금 더 이 시즌부터 댄스웨어로 만들었어요. 그러면 요가복 아니면 운동 여러가지 하시면 입을 수 있는 옷하고 여자들이 캐주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도 가능해요. Q. 어떤 브랜드의 기술을 입고 싶어요? Q. 어떤 브랜드의 기술을 입고 싶어요? Q. 어떤 브랜드의 기술을 입고 싶어요? Q. 어떤 브랜드를 입고 싶어요? Q. 한국에서 많은 브랜드의 기술이 있을까? Q. 한국에서 이 브랜드의 기술을 입고 싶어요. Q. 한국에서 신경에서 해야되었고 감사합니다.